거기 감각이 너무 좁잖아 재훈아 받아라 형 무겁다 재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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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을래? 아 이런 일 해서 너무 좋다 아 진짜 이런 일 재훈아 아 이런 일만 하면 행복하다 앞으로 이런 일 더 하자 우리 진짜 FC하냐 얼마나 좋아 이런게 봉사활동이 1,2,1 야 아니다 술 먹을래 막 돌아다니지 말고 또 또 또 이사하는 또 코스 이런 일 많이 해야지 어? 재훈아 작년에도 안 왔잖아 너무 아까 병원이가 가고 나서 근데 이걸 왜 해야 돼 왜 했다니까 재훈이 진짜 진짜 얼마나 기뻐요 재훈아 재훈아 내년에도 우리가 뭐 이런거 해도 이런거 많이 참여하자 둘 동안 재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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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훈이 기적이었던 것 같아 재훈이 기적이었던 것 같아 재훈아 와 땀 엄청 많이 나 재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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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 이렇게 좋은 재훈아 그쵸? 승호 형은 어때요? 주구할 때보다 땀 더 어울리는데? 무슨 소리가 난 일년 내내 하고 싶어 난 일주일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일 하니까 좋다 그치 재훈아 앞으로도 많이 합시다 형님 그래? 남은 동물이란 좋은 얘기야